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주자는 아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가 합리적이라는 거죠. 합리적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치에 합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투표권의 역사는 인권의 역사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도 남북전쟁이 끝난 1870년에야 흑인에게 참정권이 주어졌고 여성은 그보다 늦은 1920년에 투표권이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김은경 위원장도 인권신장이 참정권을 확대시켜온 역사를 모를 리 없을 겁니다. 나이로 투표권을 결정하자는 치기어린 생각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한다는 건 민주정당의 혁신을 책임진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닐 겁니다. 천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총선을 앞둔 정당의 혁신은 늘 중도로 한 발 다가섭니다. 하지만 김은경 혁신위는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한 발을 더 내딛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고민해볼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게으르기 되어버린 혁신이었습니다.